안녕하세요. 필라테스 강사 이선희입니다. 저번 시간에 이어 오늘도 힘없이 처진 엉덩이에 탄력을 만들어주는 힙업 운동 제2탄 네그 킥백 동작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어깨 아래 손목을 두시고요. 테이블 탑 포즈를 만들어주시겠습니다. 자, 상체는 움직이지 않고 정면 한 곳 멀리 지정하셔서 그곳을 바라보시고요. 마시는 숨에 무릎을 접어 내쉬는 숨에 그대로 뻗어내겠습니다. 사선으로 차지 않게 주의하시면서 골반의 균형을 잘 맞춰주세요. 마시고 내쉬면서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그대로 팔꿈치를 접어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또는 허리에 과부하가 되지 않게 상체에 힘을 빼놓으시고 하체에 집중하겠습니다. 발끝을 가볍게 밀어내듯이 힙에 자극을 더 강하게 해주실 거예요. 툭 툭 건드리는 느낌으로 호흡과 함께 마지막에는 정지 롤 그대로 천천히 돌아옵니다. 힙업 운동 제1탄과 2탄을 함께 병행하시면 훨씬 더 강력한 운동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. 꾸준한 운동으로 탄력있는 엉덩이를 만드시기 바랄게요. 지금까지 필라테스 강사 이선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필라테스 강사 이선이었습니다.